루루, 아악! 루루, 아악! 살려주세요! 박사님! 루루, 아악! 루루, 아악! 루루, 아악! 루루, 아악!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군요. 루루, 우리 귀여운 모모 자고 있었네. 루루, 아악! 루루, 아악! 루루, 아악! 자네! 안녕한가! 루루, 아악! 안녕해! 루루, 아악! 아직 안녕할 때가 아닐세! 루루,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루루, 아악! 내 이름은 모모거든! 루루, 아악! 그렇구나! 루루, 아악! 알았다! 음... 그러니까, 누쿠 잉크 상품도 그냥 그렇고... 이렇게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잡음 아니고 둔둔이 그룩그룩 소리입니다. 루루, 분위기 잘 됐어! 아,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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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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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을 뻔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뭘 더 원하는 걸까 이 줄을 끊어? 이 줄을 끊어? 오늘의 모드는 분홍 소세지에요 요즘에는 잘 안보이는데 마트에 가면은 길다란 소세지로 앞뒤 노릇노릇 구워서 케찹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귀여워 뭐지? 귀여워 안녕 내 이름은 누누 콧구멍이 하트야 어떻게 봐야 봐도 있어 난 봐야 봐 나는 사트 세상에 코가 떨던 색이야 귀여워 귀여워 꿈틀이 좋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족보행인간인가봐요 뭐야 깜짝이야 언니 왜 그래요 땀났잖아 나 진짜 나 진짜 아파 여기 모자리 클럽 같아 여기 지금 다섯 마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면서 영핑아 너랑 나랑 둘밖에 안 나와서 지금 서로 안세 너 왜 떨어졌어 셋이 모여가지고 여이없어 autan 여기 모여속이 다섯 삼 reaction 여의 sih 이준 여의로 lines 도여 그 전 위 또 여 또 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